얘들아 이중딜을 쪼? 적당히 어우 다리 오 잠깐만 다른 애한테 저걸 걸쩍 걸렸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왜 다리가 부러졌지? 잠깐만 아니 용도보가 나 용도복 입고 있었는데? 잠깐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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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 아 폴리 지저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아니 용도복을 입고 있어 나니 잠깐만 야 때리고 튀지마 이거더라 아파 죽겠네 오 홍신 나이스 야 이런거라도 바꿔 팔아야지 와아 야 용도복 입고 있는데 부러지는게 말이 가 말이 안되는데? 우와 아니 용도복이 약해가지고 부러진거면서? 이건 용도복이 약해서 부러진거잖아 그거 thanked 말이 들소리를 해 다음뿐 오우우우웍 저 예의없는 질량다 쥐옹 정신 쥐옹 쥐옹 아 따가 얘들아 이중딜을 쪼 적당히 아 도네이션 안된다 해보자구요 그래 때리다보면 죽겠지라는 그 난일한 마을하게 하나로 내려봅시다 됐다 때리면 죽겠지 뭐 근육쟁이가 내려준 대신에 당허구 122 다운은 지금 일레븐은 평화롭게 맞고 있다 안녕 안녕